자 안녕하세요 눈치 보며 강태하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빨리 빼야돼 여기 빼고 앉으세요 초반에 스파이더마인 좀 빨리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?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자 일단은 초반에 스파이더마인 빨리 사용하고 그리고 조심해야 돼 이거 SCB 활용해가지고 저거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내려놓고 잠깐만요 되나 여기 사거리 좀만 더 이쪽으로 와 오케이 잡았고 아 그래도 잡았다 SCB 네 SCB는 저렇게 활용해가지고 스플래시로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감사합니다 마인 하나 사용해줘서 과감하게 들어가 나이스 아아아아 오우 오우 다행이다 오우 잠깐만요 7킬 3킬 만 더 기록하면 마린 나와요 7킬 3킬 만 더 기록하면 마린 나와요 스파이더마인 없잖아 쓰지 않았어요 여기 아 저 팝에 잡을만한 거 뭐였나 뭐 예를 들어서 이 자폭맨을 활용해가지고 터뜨리는 클레이 보니까 시민 아 메딕이 계속 치료해주네 이게 될 것 같은데 아 뭐야 아 왜 여기서 터져 여기다 어떻게 놨는데 어이가 없네 아 잠깐만 나이스 나이스 1킬 만 더 하면 된다 안 피켜 1킬 더 할만한데 없나 아 아아 어 잠깐만 땡켰는데 집중 집중 여기 메딕 잘 활용하면 어 잠시만 이거 잡을 수 있지 않아 1킬 만 더 하면 되는데 1킬을 하고 나서 자폭맨에 잡히면 캐럴나가지고 오우 오케이 일단 마린 한 마리 나갔고 나 치료해야 돼 치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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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안 잡혀 공동력이 0이어가지고 어허 나이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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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 비켜 오케이 됐어 됐어 나이스 나이스 스파이더마인 있는데 어디지 스파이더마인 있는데 어디지 끝났어요 근데 아 마인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 아직은 방심하면 안 돼 마인 안 쓴 사람 있을텐데 흠 파랑이 썼나 잠깐만요 일단 살짝 빠지고 그냥 끝났고 누구 아직 뭐 있어? 뭐 네 저한테는 뭔가 도와주셨나요? 누가 도와주셨나요? 빨리 끝내요 들어와서 끝내란 말이야 수고하셨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강타하기 한판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빠르게 빠르게 동맹 푸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제가 볼때는 파랑쪽? 아 근데 파랑쪽 터트리면은 팝에 잡힐 것 같은데 어?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이랑 했잖아 큰일났다 아 근데 파벳 너무, 너무 센데 파벳 이거 달 것 같은데 여기 살짝 어 많이 무서워요 연두색 일단은 동맹 풀어놔야 되겠다 파벳이 올 것 같은 느낌이야 아 동시에 터졌어 안 돼 안 돼 아 마인 어 마인 하나로 잘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 자폭물 나온다 마인 사거리 안 닿나 아 왜그래 왜그래 잘 가 내 동맹 다 풀어 오우 무섭다 스파이더마인 오우 3킬 더 하면 되는데 3킬 나올 생각을 안해 오케이 이건 내가 이기지 마린 나왔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젠장 SC로 막아놨어야 되는데 아 근데 15킬 하면은 그거 안 주나 시민 한 마리 그전엔 터져가지고 이렇게 됐나 아 아깝다 좀 막아놓을 걸 팝에 두 명이서 오니까 시민이 금방 잡히네 아직 몰라 여기 지금 숨겨놓은 거 있어 스파이더마인은 다 쓴 건가 노란색도 아직 할만해 뭐야 이 버전이 15킬에 그거 시민 아니었나 아니면 내가 킬을 너무 늦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가 아 아깝네 길을 막았어야 되는데 손이 잘 안 움직여 손이 잘 안 움직여 이거는 프러브가 이길 것 같아 왠지 느낌이 프러브가 이길 것 같았어요 방금 거는 네 연두 잡혔고 자 1킬 더하면은 자포맨 나오죠 노란색 드론 대 프러브 사거리는 똑같아요 아 뭐야 자기 걸 잡았어 당황해가지고 보니 거 잡았어요 네 방금 노란색 그 자폭맨이었는데 근데 당황하면 저럴 수 있어요 보라 도리는 약간 좀 과감성이 좀 떨어져서 과감하면 그냥 가서 부딪혀야 되는데 다 터지네 이렇게 되면은 분위기상 노란색이 확실히 1위한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아직 몰라요 프러브가 이기면은 모릅니다 보라 프러브가 이기면은 뭐 드론도 있긴 한데 오 그렇죠 아직 몰라요 SCB는 거의 웬만하면 못 이기죠 얘는 사정거리가 없어가지고 드론이랑 프러브에 비해서 대신에 어떤 포지션 좀 잘못돼가지고 공격 제대로 못하면은 프러브가 지는 경우도 있긴 해요 SCB한테 자 드론 과연 아 드론이 와서 때려버렸네 자 7킬 3킬만 더하면 마린 한 마리 나오거든요 마린 나왔는데도 잡힌 사람도 있긴 하지만 창피하게 창피하게 비비기 비비기 하려면은 벌어댄 거 있어야 되는데 벌어댄 게 없잖아 지금 가위 없어 이건 그냥 사실상 노랑이 너무 유리해 근데 시민들이 이런 식으로 파고들면은 오오 파고들면 와 이거 이게 이렇게 된다고 파고들어가지고 아 결국엔 채우는 패더리까지 날리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어 이거 시민 보라색이 여기 들어가면 되는데 안 들어가나요? 보라둘이? 아 이럴때 시민 딱 들어갔어야지 아 이렇게 끝이 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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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